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소통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송신자, 즉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 즉 듣는 사람이 메시지를 받고 서로 상호 교류하는 과정이라고 살펴보았는데요. 이때 송신자가 표현 방법을 잘못한다던가 또한 수신자의 기분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CR을 보시고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S팀장은 다소 깐깐하고 꼼꼼한 업무 스타일과 결제 성향 탓에 부하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에게서 힘들게 일을 배운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빨리 오른다.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 처리 탓에 신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깐깐한 결제 성향 탓에 불만이 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도 많았으며 그로 인해 저 사람 밑에서 일 못하겠다며 사표를 던진 직원도 많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독 S팀장 밑에 근무하면서 사표를 내는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니 S팀장이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작년에 S팀장 밑에서 근무하던 팀원들 중 3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내자 해당 팀은 계속 휘청거리다가 결국 팀장이 교체되었고 팀원들 또한 무더기로 교체되며 공중 분해되고 말았다. S팀장은 파부서로 자천되었고 절치 부심한 끝에 올해 다시 부서 내 핵심 파티 팀장으로 복권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의사소통의 저해로 동료 간의 문제가 발생되고 결국은 직장에서도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로 실력까지 의심받았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직장에서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저의 요인이 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 능력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인지한 후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네 가지 유형, 즉 주도형인지 사교형인지, 신중분석형인지, 또한 안정형인지 이러한 네 가지 성격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스타일을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잠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형은 말할 때 매우 직선적으로 빠르게 말을 합니다. 또한 명령하듯이 말하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빨리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들을 때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듣죠. 또한 수다스럽게 말을 하면 일단 듣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여유,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교형인데요. 사교형은 개인적 관심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말이 많고 감정표현을 매우 잘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들을 때는 또 본인은 말은 많이 해놓고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의 감정표현 부분을 잘 찾아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지 그 중심으로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구조화되고 일관되고 또 시간관리, 본인이 말하는 시간이 얼만큼 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관관리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중 분석형인데요. 신중 분석형은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반응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논리적으로 자기주장을 합니다. 들을 때는 상대방의 말은